자 아버님 말씀 중에 잠깐 훈독할 거 있어서 제가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본래 에덴 동산에서 참조상인 참부모가 생겨났어야 되는데 인간의 타락으로 6천년이 지난 지금에야 비로소 하나님은 재림시대를 중심 삼고 참조상을 찾아 놓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 세계 앞에 승리한 하나의 남자가 생겨나서 하나의 혜화를 재창조한 기준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성원식을 함으로써 말미암아 비로소 6천년 전에 참 인류의 조상의 자리에 세워질 수 있는 기준을 복귀한 것입니다 수많은 타락의 자녀들이 번식된 6천년 만에야 거꾼잡이로 참부모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참부모의 배를 걸쳐 나와 거듭나야 되겠기에 기독교인들은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집 19권 164권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잠깐 한 구절이 있어서 훈독하겠습니다 게시록 19장 1절에서부터 19절 7절부터 훈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릴 새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의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저를 이렇게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납니까 식구님들 뜬금없는 소리다 하겠지만 제가 요즘에 이렇게 저는 그냥 미장원에 갑니다 그래서 그냥 피곤해서 눈을 감고 있었는데 입대하는 모습으로 깎아버렸어요 아 이거 참 난감한데요 식구님들은 자꾸 그래요 왜 그렇게 멋지게 짧게 깎았습니까 멋지게 깎았습니까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짧게 깎았습니까 이것이 마음에 좀 걸립니다 아이고 저 원래 살이 얼굴에 많이 찌질 않았거든요 그런데 짧게 깎으니까 살찐 것처럼 완전히 그냥 그 뭡니까 알타리 모다 그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축복에 대한 말씀을 교구장님이 좀 하시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참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이 땅에 주님이 와서 먼저 해야 할 일 그거 여러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성도를 모으시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잘 알지만 방금 말한 것처럼 어린양 잔치 결혼 잔치 이런 말이 성경의 비유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양 잔치 혼인 잔치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더라고요 이 내용 예수님께서 친히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초대장을 만들어서 초대받을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니 그들은 전혀 오지를 않았죠 돌아보지도 않고 또 어떤 사람은 바쁘다 그리고 밭으로 가고 논으로 가고 핑계를 대고 어떤 사람은 사업자 어디 가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초대받을 수 있는 받은 자 그 사람들은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나 이제 식장이 썰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뇌거리에 나가서 자이탕은 닥치는 대로 여기에 보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자이탕은 데리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조건이 식장에 앉아 있을 조건이 무조건 데려오는데 세마포를 입은 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복을 입은 자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복을 입고 그 자리에 오지 않는 사람은 쫓아 냈어요 아주 그냥 밖에 쫓아내라 나가서 그 성경에 예수님이 잘 쓰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울면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슬퍼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참 여기 보면 말 그대로 혼인잔치의 성격이 정말 초대받은 자는 안 오고 초대했던 자들은 안 오고 길거리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구분 없이 그냥 그치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잔치를 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바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주님의 구원을 받는 구원의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축복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기독교에서는 그런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혼인잔치가 구원잔치고 우리가 공중에 떠올림 받아서 주님을 맞이해서 잔치 벌이는 잔치가 혼인잔치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잘 안 오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초대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대부분 귀성축법 그러면 이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해진 것 같아요 어찌다가 운 좋게 그냥 좀 싱싱한 놈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젊은 사람이 부부가 탁 이렇게 걸려들어와서 자기 동안 축복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도 소원이고 소망이고 그런데 그런데 맨날 우리 이제 물 건너가 아니 또 이런 말 오시는 분들이 참 어르신들이에요 어르신들 그래서 어르신들을 욕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해왔자 할머니 할아버지님들을 모시고 오시는데 참 모시고 온 당사자들도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참 이 귀한 혼인잔치에 중생케 만들었는데 원제 청산하고 참 이런 귀한 자리에 모시고 왔는데 그들이 이제 교회를 안 나오니까 내가 그동안에 노력했던 축복을 통해서 많이 모시고 왔던 이 사람들이 정도가 안 되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자꾸 힘이 빠졌죠 사실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다시 그런 관념 축복이란 기중한 소중한 한 사람을 구원한다 그런 의식을 어떻게 가질까 그런 생각을 여러분 자체도 해봤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이 자리에 할 말 같나 안 같나 그런 생각을 들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왜 귀성 축복에 잘 오시는가 이유가 뭡니까 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너무 이상한 말이죠 참 얼마 살지 못하세요 그러니까 연계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서 뭔가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저 축복식 한번 가보자 조상들도 뭐라 하겠고 자이통한 분위기도 그러니까 한번 가보겠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의외로 그렇게 해서 오신 것 같아요 개변입니까 아니죠 약간 그런 걸 느낄 거예요 본명하게 그동안에 문선명 선생님을 참 아주 젊었을 때 또 봐왔던 우리 어르신도 있을 거 아니라고요 그때는 2단 3단 그랬는데 지금은 세계적으로 자이통한 큰 인물이 되시고 그런 기반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도 궁금하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결국 일단 이렇게 오시는데 그들이 이렇게 전도가 안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빨리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감동을 젊은 사람하고 좀 다르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참 원리 강의를 하면서 좋은 말씀을 주면 정말 문선명 선생님처럼 훌륭하신 분이었고 이토록 사상이 대단하신 사상이 없다 세계를 충분하게 평화의 세계로 만들고 통일시킬 수 있다 하는데 딱 이 강의실하고 저기에서 식사 한 끼 하고 딱 나가면 밥이 꺼진 것 함께 같이 머리에서 사라져버려 그 감동이 오래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젊은 애들은 원리를 제대로만 딱 들으면 그것이 막 10년 20년 30년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결국은 어르신들의 책임도 있겠지만 어르신들이 나이가 연세가 드셔서 그걸 깊이 감동을 깊게 간직 깨달기는 깨달은데 순간적으로 감동을 받는데 이것을 간직하고 계속 가진 이 몸입니다 그런데 우리 식구는 식구와 일반 사람과는 전혀 달라요 일반 사람들은 일반 사회에서 오신 기성 축복 받으신 분들은 그 사람들은 어떤 뭡니까 뇌의 구조가 이미 학습이라는 어떤 내용 그 다음에 어떤 감동을 받아왔던 지난 날의 역사 뭐 이런 것들이 자주 있으면 이 자리에서 원리 강의를 듣고 그런 자리에서 딱 감동을 받으면 변하지 않죠 그러나 그것이 그런 삶이 아니었기에 한 번 감동받은 것을 그대로 이렇게 지속되지를 못하나 그리고 이제 몸도 힘드니까 이렇게 일요일날 예배 나오고 또 교회를 꾸준히 나오고 이런 것도 힘들어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렇게 기성 축복을 하고 나는데 참 전도가 안 돼요 결국 구원 다음에 다시 원리길을 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리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전도가 돼야 되는데 전도는 안 돼요 그렇지만 원리길을 가는데 바람은 안 피워요 야 박수 한번 칩시다 그러니까 축복 받쳐놓고 믿음의 부모도 걱정할 필요 없어 그런데 젊은 사람들 축복 받쳐놓으면 그게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일단 우리가 우리 세계평화의 가정연합 우리 타이틀은 가장 핵심이 뭡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이 오신 곳이고 사람을 모아서 결국 축복시키는 건데 그러니까 전도보다 의외로 축복시키는 것이 더 급선무고 그것이 더 크다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온 세계의 70억 인구를 어머님 참보오님 살아 생전에 어머님 계신 동안 다 축복하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있고 우리도 실제로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대한민국 길거리에서 성주를 다 했으니까 대한민국은 이제 끝났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이왕이면 좋은 장소에 좀 예식 장소를 모시고 이 자리에 다시 한번 모여서 다시 한번 치르는 것도 좋고 또 한번 기회를 다시 전도할 수 있는 기회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자이특한 기성축복에 대한 내가 통일교인이고 가정연합회원이다 교인이다 그러면 이거 축복에 대해서 흐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물에 빠졌다 그러면 일단 건져 놓고 봐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전도 안 돼서 아까 방금 말한 것처럼 전도가 안 되니까 해서 못하나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었다 한번 해봐요 하나님 입장에서 해서 못하나 전도도 안 되는데 양로원에 가서 경로당에 가서 데려오면 뭐하나 이런 소리를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 앞에 불효 중에 불효고 오히려 그 한 맺힌 데 또 맺히게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은 골라서 골라서 쓰셔야 돼요 아니 그렇잖아요 영계에서는 한 살도 아직 안 됐으니까 말이 좀 그렇나 살아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신데 영계에서는 태어나도 안 했어 그런 아들 딸들 보고 죽어버리라고 저거 필요 없다고 그냥 고익하세요 뭐 여기까지 오시고 축복 받습니까 만약에 이런 이런 입장의 우리 축복 가정이면 통일교회 간판 가정연합회 내가 소속된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정말로 글고 날이 갈수록 아름다워지죠 우리 육신은 이렇게 자꾸 쪼그러지고 늙어가고 오지만 실제적으로 사랑이란 개념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의 속사람이 자꾸 다져져 가니까 자꾸 아름다워져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래되면 베개 똥치로 이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어린아이도 그러는데 할아버지들이 마음이 자꾸 어려지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린 마음을 갖게 된다 어린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라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자꾸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변한 것 같아요 그걸 보고 다르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또 전도에 대한 이야기가 이왕 나왔으니까 여러분 전도하려면 그냥 쉽게 그렇게 노인정에 가서 일하고 봉사하고 우리는 나이 드신 분 앞에 우리는 분명하게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 봉사의 이름이 말 그대로 내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는 거예요 효하고 충의 도리를 배워보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내가 우리 가족 속에서 어머니 아버지 시어머니 시아버지 모시고 살아왔는데 그것을 폭넓게 넓힌 것이 경로당에 가서 내가 봉사를 하는 그러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그거 안 하면 내가 문제죠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로 어떻게 하면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그 봉사활동을 통해서 어르신들을 모셔온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도가 안 되니까 저 뭡니까 전도 대상자 중에 가장 좋은 전도 대상자 어떤 연령층에 있는 대상을 전도할 때 가장 기분이 가장 좋을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뭐냐 그러면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그렇잖아요 어머니 아버지를 용돈 주던가 줄까 말까 줄까 말까 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그것도 또 아들 딸들까지 그냥 완전히 자기 권력 손에 들어가는 사람 그렇죠 그 다음에 시동생까지도 잡아서 끌어당길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미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잖아요 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이 자식이 아기를 못 낳는 자식이다 그러면 이거 기가 막히잖아요 이제 진짜 번식이 안 되죠 번식이 아 할아버지 전도해갖고 번식이 안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할아버지도 나도 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은 뭐예요 여기 와서 전도된 사람이에요 전도 대신 우리 할아버지들은 나도 번식할 수 있다 해갖고 믿음의 부모로 친구들 모시고 오는데 참 그런 숫자가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30대 40대의 중반에 딱 우리 젊은 일본 선교사의 어떤 기준 그런 나이에 있는 분들을 딱 잡아오면 한 사람 잡으면 다섯 여섯 일곱 명이 따라오는데 그래서 대상자를 그렇게 선정을 하고 그러니까 전도는 뭐예요 나이 드신 분들도 열심히 노력해 봐야 되겠지만 결국 앞으로 2세 3세 대를 위해서 이렇게 나가려고 하면 좀 힘들더라도 정성 많이 좀 들여서 나를 보고 싶도록 만들어서 내 이야기를 듣도록 만들어서 가서 찾아가서 봉사를 하면 그 사람이 한 사람 잡으면 결국 옆에 주위의 사람 일곱 여덟 사람 잡는 것 같지만 그 밑으로 따지게 되면 2대로 3대로 내려가면 엄청난 그래서 나는 결국은 젊은 사람 한 사람 잡은데 그 사람을 내가 믿음의 부모니까 어떻게 하면 효자로 만들까 여기에 생각을 하면 완벽한 참사랑을 주어서 한 사람을 완벽하게 효자를 만들면 그 효자는 부모 앞에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막 마음대로 놔버려요 12명 더 나죠 그냥 날 수 있어요 이렇게 작전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어떠냐 그런 개인적 생각입니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우리 노방전도 이야기를 좀 잠깐 너무 시간이 많이 됩니다 노방전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식구님들도 있다 많이 생각하지만 저도 그런 입장에 섰었어요 실제로 그러나 노방전도에 섰을 때는 여러분들 그냥 가지 않습니까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고 정성 들여서 아버님 오늘 그 자리에서 할아버지도 만나지만 젊은 사람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분명히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손길과 또 하나님의 발에 어떤 그 자리에 서서 아니면 뭐 길거리에서 이렇게 뿌리더라도 그것은 그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만날 수 있다 그런 효과가 있어요 전혀 서울 시내만 해도 몇 천명입니까 몇 천만 명입니까 그런 가운데 한 사람이 나와 인연된다는 것은 우연의 인연이 아니다 생각해요 그래서 노방전도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계 맺기 하면 관계 맺기는 혼자서 관계 맺기 하면 참 잘 될 것 같는데 둘이서 맺어야 됩니다 1대 2로 맺어야지 나는 10년 동안 절대 통일교회를 밝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 사람은 통일교회 제가 일본언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10년 20년 가도 나는 통일교인이다 이 이야기 안 해요 왜 안 할까 가만히 생각했더만 둘이 안 있으니까 2인 1조로 계산이 되면 이거 하나님이 톡 튀어나오거든요 아니 진짜 그래요 혼자 있으면 엄마한테도 절대 이 이야기 안 해요 시어머니한테도 절대 하나님 참부모님 이야기 안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옆에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가서 이야기하자 그러면 바로 하나님이 나와요 그래서 2인 1조 어떤 그런 형태 그래서 여러분 참 노방전도 길거리에 서서 그냥 가도에서 계속 외치는 거의 그것만 아니고 또 요아증인처럼 전단지를 가지고 집집마다 방문도 하고 길거리에 가는 사람들을 잡아서 결국 참 중요한 것은 많은 시간을 그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잡고 지금 찬스다 그럴 때 이걸 어떻게 10분 20분 끌어갈까 가까운 커피숍이든 뭐든 해가지고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주고 편지에 올 것만 기다리고 그냥 주고 나면 전화 올 것만 기다리면 안 되거든요 줄 때 이 사람이다 그런 느낌을 들면 잡아서 커피 한 잔 할까요 그래 웬 아줌마가 나를 뭐 그런 자이튼간 그러던 저러던 일단 뭐예요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길게 끌어갈까 그런 생각을 하시고 하시면 정말 노방전도 정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